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초청받은 사가족들과 성도들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택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 초청 주일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렇게 두 가지 상태를 말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될 수 있는 인원이 20%로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그런 모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초청하던 모든 분들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는 이렇게 허터되어 있지만 초청받은 우리 사가족들 정말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여러분을 누리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홍보 설치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눈다. 살 쪘을 때와 살 빠졌을 때 그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들의 피트니스 센터에 오게 되면 운동을 통해서 몸매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진 새로운 인상이 된다라는 그런 홍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을 나중에 보면 천량기차였구나. 정말로 내가 왜 예수를 이제 믿었을까 그렇게 달라진 걸 느끼게 돼요. 다이어트를 통해서 또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그렇게 사람들은 살려고 예를 쓰는데 이런 차원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예수 안에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된 새가족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또는 전에 또 다른 교회에 다녔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초청에 응한 분도 계시고 지인들이 친척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초청하니까 마지못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초청을 받았다.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택함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청함을 받은 모든 사족들이 다 택함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최고의 인생 시간표가 시작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청입니다. 1절로 2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오로 대답하이러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 비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이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여러 표현을 예수님 하시지만 이 장면에서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다.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라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런저런 설명하시지만 이 설명이 다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생각할 때 그 당시로서는 임금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것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다. 이것처럼 천국은 왕이 베푸는 잔치 분위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천국은 이것과 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좀 감을 좀 잡아라 라는 의미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고 생명의 위기, 경제의 위기, 위기가 계속 전에 체험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들이 실제로 피부로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무겁고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득한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영원 내로의 초대를 초청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일이라 방문해라. 일일이다. 요즘은 모바일로 하지만 그때는 일일이다. 편지우통도 없어요. 직접 종들이 직접 가야 돼. 일일이 방문해서 초청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결혼할 때 청첩장 발송 스마트폰 하나 발송하고 그냥 그것이 유행이에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카톡으로 보잖아요. 카톡으로 청첩장을 보는데 야튼간에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응아무대요. 응아무대요. 초청하는 사람이 응아무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임금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한 사람은 내 밭에 일이 바빠서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가 바빠서 초청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초청하러 온 임금의 종을 잡아 죽였다. 그리고 임금 잔치 안 갔다. 이것은요. 요즘 우리의 상식으로 인간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임금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직인 말씀이에요. 임금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 하나님이세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잔치 베푸는 그 현장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 현장이에요. 신부는 교회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잔치 분위기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종들이 누구냐? 임금이 보낸 종들.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다 때려주겠습니다. 선지자들 신약시대에 나오는 이 전도자들 사도들 유대인들이 다 죽였어요. 본문에서 1차적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바로 초청했는데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에요. 비유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성경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내용과 함께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번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을 했습니다. 모바일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마치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초청과 같은 것이어서 천국 잔치 초청이 그런데 이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버린 사람들 이 초청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지 인생에서 초청 중에 최고 초청이에요. 이걸 모르고 거부한 겁니다.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란 말이 있어요. 돼지목에 그 값비싼 진주목걸이 달아주 본들 돼지가 그 가치를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가치가 주는 축복을 맛볼 수 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구 못 받은 불신자들이 사는 목적이에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7, 8, 10년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100세 시대에 100세라고 하나 어떻게 듣든 간에 인간은 유한된 존재예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100세를 살든 150년 살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게. 영원한 거. 영혼이 안 죽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이 안 죽어요. 황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고기는 물 속에서 나무는 땅 속에서 뭡니까.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정치학자요. 경제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이신학자인 이 파스칼이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 공호를 넣어주었다. 세상 거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재벌들 몇 조씩 가지고 가정 다 깨죠. 많을수록 깨죠. 많이 올라갈수록 교도소가. 여러분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러게 됐냐. 장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부족한 협조를 다 창조해놓고 난 후에 인간은 너무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에요. 창의력이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만들 수 있잖아요. 로켓도 만들고 핸드벚도 만들고 그냥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화성까지도 달라라. 인간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짐승이 이걸 만듭니까. 그런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한계를 정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써버놓고 다른 건 다 같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관을 따먹지 마라. 이 먹는 날에 너 죽는다. 창조주에 도전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보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이 사단이 찾아와서 아당가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관을 따먹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다 뺏기고 이제는 사단 종로를 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단 종로를 심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 준비하죠. 뭔가 신이 영적 존재니까 뭔가 성기를 성겨야 돼. 우주를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종족들이 어느 종족도 신이 없는 종족이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성겨야 돼.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비슷한 우상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 노력하는데 됩니까? 답답하니까 이제는 막 주술자들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답을 달라고 합니다. 무속인 찾아가서 무속인이 행복합니까? 무속인이 어느 무속인이 자기 아이 무속인 되기를 원한다는 아이가 돼서 단 한 명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무속인 찾아가서 당신 자식이 무속인 되기를 원하느냐? 미쳤냐? 100%다. 100%다. 못 죽어 사는 거다. 그렇죠? 거기에 답이 없기 때문에 지도 시달리고 고통은 거기에 답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오는 고통이 뭐냐?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세상의 고통, 온갖 고통 속에 지옥같이 살아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인생이 무엇이냐 철학 공부도 하고 만약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또 마음의 편안을 가지려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 참 귀한 분이에요.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잡음죄 해결 못해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죄 문제 해결 못해 절대 하나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발부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문제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기가 보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예수는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념분 받은 자. 예수는 직부 이름. 그리스도는 직부인.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꼭 기리오 진리오 생명의니 나로만 남잡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 중대 문제 세 가지가 싹 해결돼요. 중대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기념분 받은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이 참기름이 덜기름입니까? 그게 말이 아니고 그때 왕 선지자 재상 직부를 받을 때 기념분 받았어요. 그렇게 기념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 또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찾아오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올려서 죄를 사주는 제사장. 왕은 사단머리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단머리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은 뭐 성공하기 전에 뭐 출시하기 전에 뭐 가지기 전에 뭘 해결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죄가 원죄 잡음죄 맨날 짓는 게 죄인데 그 죄 해결돼야 돼요. 안 그러면 평안 행복이 없어요. 죄수가 무슨 행복합니까? 죄 짐승은 경찰만 봐도 급히 떨잖아요. 그렇게 죄 문제 되면 덜덜덜덜 불안하게 살아 죄 해결돼.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이 사단 마귀 귀신 우리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느니라. 마귀를 멸하여서 이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영적 문제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를 만나면 더 바랄 게 없어.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보이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면 어때요? 아무 노력도 필요 없어요. 무슨 물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머리 깎을 필요도 없고 모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저주가 물러갑니다. 산척팔자 운명에 빠져나옵니다. 모든 고통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은 찬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다. 새롭게 초청받은 가족들.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이부 때 보니까 천몇백 명이야. 온라인. 여기 오신 분이 백 몇십 명이라. 그래서 이 예배를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 우리 시차가족들 다 눈 감고 기도, 제가 영접기도 할까 영접기도를 따라 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물렙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만 하면, 그냥 예수 영접만 하면 이 공기 지금 들락달락 안 하면 우리 죽어요. 5분 이내에 다 질식사해요. 예수 영접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듯이 영접만 하면 주님 들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 신분하고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이게 나갈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예수 믿음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택함 받은 축복. 자, 9절로 10절 봅니다.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자들과 상관없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손님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냐 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데는 빈부, 기천, 남녀, 노수가 상관없다. 아무리 제가 많아도 그 어느 목사님은요. 교도소 가서 사형수들만 전도해요. 사형수들은 사형받으니까 사형수들, 이 무기수들, 이 중범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형수를 또 구원받아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죄를 제사형을 받지만 옛날에 그런 상관수들 전도 많이 한 분, 목사님 간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교도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갔던데 너희들도 예수님 천국 가자. 그렇게 전도한다. 그렇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못된 사람도 어떤 추한 사람도 예수 영집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열려있다. 하나님의 초청.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과는 손님들 가운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 임금이 그 사람을 당장 내쫓아라. 당시에 당시에 문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중동 중심으로 이 한 나라들이 궁중 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는 왕이 베푸는 궁중 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그래서 페르시아 같은 이런 궁중에서는 초청할 분들에게 직접 그 예복을 다 만들어서 선물로 갖다 줘서 그거 입고 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복을 입지 않고 천 잔치 자리에 나아간다. 임금을 모독하는 아주 그냥 말로 신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당시 그랬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냐. 영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구원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의의 옷이 없어.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호를 통해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제 나는 완전 주의 삶을 받았다. 나는 완전 새롭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예복. 이게 예복이에요. 나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다. 나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예복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수님을 인생 주의로 모셔드린 우리 새가족들 이 영접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접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시 쓴 거예요. 그걸 정리해서 영접의 의미라 하셔야 돼요. 영접. 영접의 축복. 영접의 중요성. 영접의 비밀. 이 영접 속에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접의 의미라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예수의 시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영접의 기도 따라 했잖아. 나 예수 믿고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거짓으로 영접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다 알아요. 거짓으로는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이것도 모르고. 그 사람 쫓겨나네요. 쫓겨나.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여 계세요.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세요. 인도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수시로 기도합니다. 수시로. 내 욕심, 내의, 야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알고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사사. 그 똑똑한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박사가 몇 개나 되는 바울이 이제는 성교제로 가는데 성령 인도받게 돼. 3일 금식에서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아보겠다고 성령 인도하여 주옵사사. 그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로.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장이 된 신분의 축복이다. 성령이 내주에 계신 내주에서 뭐하 실업자 가만히 계십니까. 내주에 계십니까.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가 강구할 때 기도 응답하시죠. 생각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장이 된 여러분에게는요. 네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네 가지 권세 축복.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문에 오랫동안 불신자로서 불신앙하며 살아왔던 모든 저주 이 허감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싹 다 허감 꺾이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아이고 수십 년 동안 이 집에 살았는데 나가야 되겠구나. 탄식함이 나가요. 예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못 허감이 꺾이고 여러분이 예수 권세의 옷을 입은 자 예수의 옷을 믿는 자 예수 권세의 영접한 자 이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의 옷을 권세의 옷을 딱 입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권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딱 함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뭐요? 천군천사 보호하고 지키세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군천사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성경대로 잘하는 사람 정말 영접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우울증이 요입니까? 무엇은 고민, 걱정, 염려, 세상 불신앙, 불신자. 그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속은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축복과 어마어마한 권세와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세상에 집중하다 욕심내다 보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사단은 주택기가 속임수입니다. 속여버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가 볼 때 니나 내나 무슨 차이냐 전혀 자유함이 없고 전혀 누림이 없고 전혀 감격, 감사가 없고 해방이 없다.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지. 불신자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싹 다 뺏겨네요. 죄와 사망의 법에 여기서 여러분은 완전 해방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법이 다릅니다. 법이. 불신자 때하고 구원받은 자 법이 달라요. 여러분이요. 여기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잖아요. 그럼 미국 이민 가서 살라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라 미국 시민권 때 그러니까 한국에 와도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법이 미국 법에 해당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한국에서 미국의 이민 간 목사님이 저 북한에 전도하다가 들어가 오해받아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도와주고 했는데 갇혀가지고 완전히 막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해가지고 오랫동안 있었지만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누가 대통령이 나왔다니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공항에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 이민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따고 거기서 북한에 전도했는데 북한에서 잡아가지고 엄청 죽기 직전에 빼내줬단 말이야. 그런데 나오는데 누가 대통령이 나올 거라나. 미국 대통령이 공항에 나와가지고 왜 미국 시민권이 아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에 살았지만은 마귀 자식으로 살았지만 우상숭배하고 살았지만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이런 영적 신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날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참 자유함 참 행복 그 감사함 못 누리면 다 속은 거예요. 사단에 다 속은 거예요. 왜 속아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 세상 걸 너무 사랑해. 이제 여러분은 나가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해방을 받았으니 내 저주 속에 있는 저 불신자들 다 끊어내대 했구나. 살리는 사람 살리는 그런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예습관 예체질 이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거기에 끌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신앙생활 부담 아닙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금방 예수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다 바뀝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젖부터 빨아야지. 그럼 젖 빨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지요.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죽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 뭐요?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통해서 받아 묵고 소화식이고 받아 묵고 소화식이고 그래서 베드로우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우서 3장 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꾸 예수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예체질 이 습관 이것이 어떻게요? 하나씩 하나씩 불신자한테 가있던 습관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자꾸 하나씩 벗어나야 돼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잔위의 삶이 합당하도록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인생 우선순위를 딱 두어야 돼요. 인생 우선순위가 뭐냐 이제 우선순위는 예배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예배 속에 모두 응답이 다 있습니다. 예배를 들여다가 2, 3년 3, 4년 잘해요. 잘하다가 4, 5년 지나 10년 지나면 예배의 중요성을 힘이 사단에게 소화하죠. 성령 충만하질 않해. 그래가지고 사단에서 모순이 바다 새로운 날로 새롭도다 없어. 날로 지루해. 날로 피곤해. 날로 불신자 비슷하게 종교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그리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려고 쓰지 마세요. 교회가 시키는 따라오다 보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변화와 성장이 있는 신앙 자라는 모든 사과족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미국의 캠프리지 대학 교수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정 교수가 있어요. 기독교 변정 이 교수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제자가 질문했는데 교수님 교수님이 가르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죽지 못하는 영생하는 곳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일리가 있지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잔치라도 매일매일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와 같기 때문에 근태나 지루함은 발붙일 자리가 없네. 아멘. 여러분 첫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루하다 실증난다 이거 없어요. 보기만 하면 입이 찢어져. 가슴 볼렁볼렁해. 만나면 무조건 시간 갈지도 몰라. 얼마나 걸었는지 수없이 걸어가도 지루하지 다리 아프지도 안해. 다리 아프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막 그냥 붕붕 구름 위에 떠다닌 것 같아. 첫사랑 천국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지내면서 그러면서 매순간 매순간 벅차오르는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첫사랑의 천국 잔치 현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의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이 보장된 존재예요. 보장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놓치지 마실 것이 뭐냐 이런 천국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위 모신 곳이 거지는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무슨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내가 들든 안 들든 뭐든 시범 부모 자식 상관없어 그거 다 상관없이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 심령은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남은 슬퍼서 울고 있는데 히히덕거리면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거 뺏기면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거 뺏기면 싸움하는 겁니다. 그거 뺏기면 지옥되는 겁니다. 사단이 누르는 게 그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천국을 안 뺏겨야지 천국을 누려야지 천국은요 죽음 후에 가는 건 말할 것 없고 사실은 천국은 천국의 죽음 후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거시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천국이든 죽었든 살았든 예수 거시도가 계시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예수 거시도가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지옥입니다. 지옥같이 살아요. 오늘 하나님 장애에 대한 모든 새가족들은 예수 거시도를 만난 첫사랑의 감격이 지속되는 만큼 그 삶의 활력이 넘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장이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치며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택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서신 일에 감격하면서 영육간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지옥으로 축복합니다.